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거대한 고릴라를 잡았다 그래요 지금 미국으로 배에다 싣고서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탈출 하죠 아 아 으 으 한국으로 영화 찍으려고 미국에서 여배우가 하나 옵니다. 근데 공항에서 저 남자 옆에 저 미국인 남자 저 사람이 애인이에요. 기잔데 애인. 그는 북에서 500년 전 구조했어요. 아뇨, 아뇨, 아뇨. 그렇게 잘 보이지 않나요? 경공기가 이제 앞으로 못 가는데 보니까 발자국, 아까 그 킹콩의 발자국. 사람들이 난리 났죠. 막 도망칩니다. 막 웃으면서 도망치죠. 이분은 이제 한국의 경찰서장, 뭐 이상한 얘기 듣죠. 뭐 킹콩 같은 거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. 나 안 믿고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분위기. 애들이 이제 문 닫은 놀이, 놀이공원 저렇게 담을 넘어가지고 이제 놀러 갑니다.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킹콩이 나타났다고 여기저기 보고를 봤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크게 움직임은 없는. 한국이나 미국 쪽도. 지금 뱀을 이제 화면으로 던졌잖아요. 이 영화가 이제 3D 영화였습니다. 3D. 여기 이제 영화 촬영장. 이 사람들이 원래 이제 무술 좀 하던 사람이라서 저렇게 막 팔도 쏘고. 자 이제 첫 번째 명장면 나옵니다. 핸드글라이더인데 잘 보세요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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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가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결국 사건이 터지는데 저희 여배우가 영화 찍다가 킹콩의 눈에 띈거죠. 킹콩의 이상형 정도 킹콩이 저자를 데려갑니다. Scout 암이션이 큰 일안너ова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저는 parade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하나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시청해 주세요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이 영화에는 명장면이 두개 나오는데 아까 하나 소개해드렸고 지금 나오는 명장면은 영화 사이에 남은 명장면입니다. 잘 보시기 바라요. 세번째 또 쓸데없는 키스